어제 있었던 TV 토론회에 또 하나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는 작정한 듯 문재인 후보에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입니까?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드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협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협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이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문재인 걸고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저렇게 일단 상당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단 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네거티브 문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문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토론 보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굉장히 요즘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조조하고. 정치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고 하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상황실도 있고 전략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해당 당직자들이 여러 문건을 생산을 해내요. 그러다 보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대응 논리도 만드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무슨 상부하고 논의돼서 되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중에 아마 상대 유력 후보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도 거론을 하면서 해라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설명했던 대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다뤘던 안건도 아니고 또 그런 문제가 돼서 하지도 못하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통크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실 후반부에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검증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좀 통크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된다. 그러면 너무 무슨 내 자기 왜 나를 뒤를 캐느냐 왜 왜 네거티브 하느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문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사실 좀 저도요. 어저께 TV촌 보면서 이거를 안철수 후보가 자기 입으로 얘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박정원 사양론이나 엔비아바타라는 것도 뭐 이렇게 구전으로 되고 이런 건데 그걸 후보의 이름으로서 이것이 공식화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또 이게 이런 그야말로 뭐 구전됐던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고 조금 이게 누가 저런 코치를 했는가 좀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운 시간인데 자기를 알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좀 주선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에서는 상대방 내가 TV라고 부르는 거.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하는데 후보가 앞장서기보다는 그 후보의 대리인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나 또 상환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자기가 앞장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안철수 후보가 좀 원래 깨끗한 사람이고 또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에 대한 이게 근거 없는 음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렇게 말씀을 한 거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회자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연 좋은 결과가 되겠는가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 이런 선거철마다 이런 음해 같은 거 말 만들어 퍼뜨리는 거 우리 그 정치 풍토도 대상이 잘못됐죠.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청자분들이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지금 이상돈 의원님 국민의당으로 지금 모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캠프의 전략 실수다. 지금 캠프의 전략이 조금 빗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캠프 차원으로 전략을 했는지 어떤 건지 전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 같은 것은 좀 일부러 무시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요. 고 의원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 앤비 아바타 얘기는 어째서 나오는 겁니까? 앤비 안철수 후보를 대해서 앤비 아바타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선 소위 대선판에 지금 깊숙이 몸담고 있는데 그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네 그거 많이 들으셨어요? 아마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일부 SNS에서 여러 가지 최근에 안철수 후보를 돕는 분들이 그쪽 출신들이 지지하는 분들 있다. 또 하나 지난번에 규제 프리존법을 찬성하겠다고 안철수 후보께서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앤비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앤비 아바타라고까지 그렇게 구전해서 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어디선가 어떤 지지자가 그걸 만들어서 구전해서 돌릴 수 있고 그것이 보고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후보들을 상처받을 만한, 만약에 그걸 들여다본다면 어이가 없고 상처받을 만한 말들이 너무 많이 대선판에 돌아다닌단 말이거든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질, 이런 거에 국민들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다 패야죠. 누가 물으면 다 패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모르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런 얘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대 후보에게 맞냐 아니냐 답을 해달라, 이러는 것은 저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의 대응 태도를 보고 문재인 후보 측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은 후보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앞서 문건도 그렇고 각종 캠프 내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후보는 모르는 일이다, 후보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른바 문자 폭탄 얘기 나왔을 때도 문 후보는 내가 보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이런 식의 대응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지 않게 보이죠. 일단 보세요. 후보를 위해서 지금 다 뛰고 있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거운동을 하는지도 모르게 다 선거운동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문재인 후보는 우리 기억 속에 계속 이번 선거에 회피예요, 회피. 문재인 후보 하면 그냥 회피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보세요. 적폐 가수, 전인권. 저는 진짜 놀랐어요. 낙인을 찍으면서 이 사람은 적폐 가수,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폐인 거예요. 그러면 적폐 연예인, 다 적폐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랬을 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적폐 가수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보세요.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은 누구였냐면 처음에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그냥 상명하복처럼 마치 퍼지는 것처럼 그 바닥까지 전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내가 안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지도자의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된 거죠. 고 의원님, 반론하시죠. 네, 아니 지금 정 의원님 말씀 중에 적폐 청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문 후보가 하신 적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적폐 가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네, 그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촛불 정국 이후에 우리 당이 또 문 후보가 꾸준히 주장했던 거는 지금 시대적 소명은 적폐 청산과 정권 교체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정신은 지금까지 살리고 있고 집권 후에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국민 편가리기를 하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전인권 가수에 대한 얘기는 문 후보가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지지자들이 또 문 후보, 전인권 가수가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 발언을 한 건데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특정인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문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앵커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문자 폭탄도 문 후보가 모른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건 알죠. 우리 당내에서도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이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암마다 올리는 걸 일일이 통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려도 표명도 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또 갈등이 있었지만 다 봉합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고 조심하고는 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하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일반 특히 보수층, 사실은 보수적인 식견을 가진 지식인들은 조금 그렇게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막 난타하듯이 공개하고 이런 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당 문화, 정치 문화가 물론 서구 선진국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켜야 될 그런 도덕이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그냥 적폐가수 그러면 완전히 무슨 패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그게 후보자든 지지자든 정말 좀 삼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후보가 자기 입으로 얘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박정원 사양론이나 엠비아바타라는 것도 뭐 이렇게 구전으로 되고 이런 건데 그걸 후보의 이름으로서 이것이 공식화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또 이게 이런 그야말로 뭐 구전됐던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고 조금 이게 누가 저런 코치를 했는가 좀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운 시간인데 자기를 알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 좀 주선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에서는 상대방 네거티비라고 부르는 거 그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하는데 후보가 앞장서기보다는 그 후보의 대리인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나 또 상환한 사양론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이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문재인 글고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자 저렇게 일단 상당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단 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그 네거티브 문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문건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제가 어제 토론 보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굉장히 요즘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조조하고. 정치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고 하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상황실도 있고 전략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해당 당직자들이 여러 문건을 생산을 해내요. 그러다 보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대응 논리도 만드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무슨 상부하고 논의돼서 되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중에 아마 상대 유력 후보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도 거론을 하면서 해라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명했던 대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다뤘던 안건도 아니고 또 그런 문제가 돼서 하지도 못하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통크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실 후반부에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검증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좀 좀 통크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된다. 그러면 너무 무슨 뭐 내 자기 왜 나를 뒤를 캐느냐 왜 왜 네거티브 하느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문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사실 좀 저도요. 어저께 TV토론 보면서 이거를 안철수. 어제 있었던 TV토론회에 또 하나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는 작정한 듯 문재인 후보에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문어보실께 묻겠습니다. 카이스드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이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안철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